딸기 맛있지? 마빠이~! 일단 들어가보자 어허우 아무도 안계시나? 안녕하세요 네 딸기 다 나온거야 딸기 드셨네 이게 뭐야 딸기지 우빈이 딸기 어디서 나왔는지 봤었지? 봐볼래?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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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매가 지금 25도 정도 되세요 패딩은 여기다 벗고 저희가 좀 더 체험 도와줄게요 모자 쓰지 말까? 이거를 들고 우빈아 거기 들어가야 한대 여기다가 우리가 딸기를 담아올건가봐 산타예요 네 산타예요 안에는 제가 온도 방금 보니까 28도예요 우와 여름 날씨네 팩은 여기다 먼저 두실게요 먼저 한 꽃 드시고요 나오실 때 따서 나오시면 되시고요 아기 벌이 엄청 많네 맞아요 지금 이쪽에 벌통이 있어요 지금 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저희가 꽃이 피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가 지금 딸기가 되는 과정인데 지금 벌들 움직임을 보시면 꽃 위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끝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 지금 벌통이 있으니까 차라리 끝으로 가시는 거를 여기 보시면 앞에서 윙윙거리죠 네 그럼 저희 끝으로 가실까요 일단? 네 끝을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손 들어갈아 손 손 나도 무서워 아빠 왜 이러니? 근데 진짜 맛있네 우빈아 딸기 먹고 또 갖고 또 여기다 담을까? 우빈이가 딸기를 좀 먹어볼까? 엄마도 딸기 먹어볼게 음 음 근데 벌 때문에 우리 앉아서 먹어야 돼 딸기는 맛있다 응 여기 딸기 진짜 많다 그치? 이거 딸기 이거 딸기 벌이 무서운 아빠 괜찮아 딸기 실컷 먹네 딸기 맛있어? 음 딸기를 갖다 놓으라? 응 엄마 벌이 있어 벌이 컷 벌이 컷 엄마 다 했어요 다 했어요? 우리 또 딸기 따러 갈까? 아빠 가자 아빠 가자 여기 엄마가 담아줄게 딸기 담으세요 통에 우빈아 아빠는 안줘? 딸기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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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또 다 놓은거야 ystem precedes 너 언제 이거 다 채울 거야, 먹으면서. 봐봐, 아빠 오라고 할게. 짜잔! 짜잔! 각자 한, 한 박스. 너 근데 아까 차에서 안 내린 띠기 때문에, 딸기 안 먹기 때문에. 엄마 뽀뽀. 뽀뽀도 안 해줘? 딸기 맛있지? 우빈아, 딸기 맛있어? 응. 우빈아, 너는 벌 안 무서웠어? 응. 우빈이 왜 벌 안 무서워? 벌 가! 하면 되니까, 그치? 벌 아쉬워요. 벌 가! 했지? 우빈아, 벌 가! 했지? 벌 가! 잘했네. 여기 사장님이, 너 오지 말라 그러겠다, 이제. 딸기 뷔페가 따로 없네. 여기가 딸기 뷔페네. 여기가 딸기 뷔페네, 우빈아. 여긴 없는 편이잖아. 아까는 진짜 많았잖아. 여기도 진짜 많은데, 아깐 더 많았지. 응, 아깐 진짜, 진짜 많았다. 근데 이게 나처럼, 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정말 깜짝 놀라지. 우빈이가 아빠 지켜줄 거야? 응. 어? 우빈이가 어떻게 지켜줄 거야, 아빠? 응. 응. 어떻게? 보여줘야 돼, 문서. 보여줘야 돼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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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게니, 같이. 이렇게 지켜줄 거야? 아빠, 아빠, 아이 사이! 응. 아빠 이렇게 안아줘서 지켜줄 거야? 우와. 아빠 감동했다. 아빠는 진짜 감동이 아니라. 응. 응. 우와, 이렇게 완성!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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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넣어주실까요? 네. 엄마, 오빠 같이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보물찾기, 여기서 보물찾기 하도 한데 우빈아. 종이 비행기 찾으러 갈 거야, 엄마랑? 종이, 양이 어딨지? 저희. 응, 보물아, 어딨어? 다행이다. 응. 우물아, 어딨지? 아, 없다. 이거 뭐야, 찾았다! 응. 우빈아, 이거 뭐야? 우빈아, 이거 뭐야? 우빈이 가져다줘, 누나한테. 가져다주자, 우리. 가져다주자, 달려, 달려, 달려. 이거 보자. 관심이야. 우빈아, 뭐 해줘, 뭐. 살이 뭐 이런 거. 어, 이거 쌀과자. 감자과자? 감자과자로 할까요? 낯설지? 아니야. 이거 큰 거? 이거 피곤살? 이거 다짬다. 뽀키 3개를 한 거예요. 그렇죠. 뽀키 3개를 한 거예요. 뽀키 3개를 한 거예요. 하트. 하트. 뽀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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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먹을 거예요? 네요. 뽀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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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‑‑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, 우빈 산타. 내가 꽃가루를 옮겨줬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거야. 우와, 여기 딸기 진짜 많다. 우빈이가 딸기 여기 바구니에 다 담았지? 그래서 어디 있어? 딸기 딴 거? 여기 있지. 딸기 딴 거 여기 있지. 우와, 딸기 엄청 많이 땄다. 우리 집에 가서 또 먹을까? 우빈아 이거 짜잔. 딸기 먹는데, 딸기. 우빈아 이건 어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진짜로 먹었어. 딸기. 빼빼로 안 먹어. 여기 진짜 딸기가 있네. 빼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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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가. 아빠 혼자 먹는다. 아빠 먹는다. 왜 그래. 딸기 잘 먹고 있는데. 마지막 여기 먹어야지. 집에 못 먹는다. 아빠가 아 Aloha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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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오 왔다